네 SK매직 지점장 이동훈입니다. 오늘은 김해 유라 2점, 나우커피 유라 2호점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입지가 유라 카페거리 입구에 있습니다. 좀 밑에 불이 있는 데가 유라 카페거리라 보시면 되구요. 저기에 우리나라 유수의 모든 커피 브랜드가 다 있습니다. 이데아부터 시작해서 스타벅스, 타멘탐스, 엔젤리넛스 모든 프랜차이즈 커피점이 다 있구요. 그 다음에 다리를 건너서는 맛집이 모여 있습니다. 이 주위에 만세대가 있는데 그 만세대가 이제 사용하는 상업지가 저 밑에 있다 보시면 되구요. 여기는 유라 2호점은 굉장히 평수가 넓습니다. 지금 15평 정도 되는데 평수가 15평 되는데 새가 1000에 60입니다. 싸죠?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도 있구요. 그리고 유라 카페거리 입구에 있고 그리고 맞은편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죠. 입지가 괜찮습니다. 여기는 넓은 평수에 낮은 임대료로 지금 점주님이 입점하셨구요. 이 점주님이 지금 김해유라 2점, 부산 명지점, 그리고 창원 안민점, 남산점 총 4개의 나우커피 4개 매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운영하시고 또 사업체는 또 따로 큰 사업체를 하고 계시죠. 이게 가능한 것은 무인이기 때문이죠. 여기 보시면 평수 굉장히 넓구요. 그리고 넓다 보니까 이제 똑같은 조명을 쌓아도 굉장히 은은하게 보이죠. 많이 밝아 안보이죠. 이게 매장이 크거나 혹은 천정이 높은 경우에는 이렇게 은은하게 색감이 감성적으로 잘 나옵니다. 이 매장 특징이 있죠. 다른 매장은 보통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오후 6시까지가 주 매출 시간대인데 여기는 새벽 시간대 굉장히 매출이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카페 거리가 밤 11시 되면 대부분 다 카페 거리, 카페가 다 문을 닫죠. 그 다음에 나우커피 유라 1.2 독점입니다. 왜냐하면 밤 11시부터 아침 9시까지 커피를 이렇게 편하게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 말고는 편의점인데 편의점에서 사서 그 길에서 서서 먹는다 그건 말도 안되죠. 지금 카페 거리에 바람 쐬러 왔는데 그래서 여기 유라 1점은 저녁때와 새벽 시간대에 지나가다 보면 사람이 낮보다 더 많습니다. 여기는 특이하죠. 카페 거리 입구에 있다 보니까 지역적 특성이죠. 입지 특성으로. 그리고 저 1대1 쿠폰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쿠폰 서비스는 오픈하고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꾸준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픈을 처음 했을 때 굳이 뭐 수건이나 우산이나 뭐 다른 거 돌리실 필요 없고요. 저 쿠폰 서비스는 왜 하느냐 하면 어째도 저 쿠폰 서비스를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쓰실 때 혼자 와서 안 씁니다. 대부분 친구나 가족 데리고 같이 한잔하러 오지 저 쿠폰 쓰려고 혼자 여기까지 오시는 분 많이 없거든요. 그러면 오면 또 그분이 친구나 가족에게 또 소개를 하고 그분도 왔는데 어? 무인카페 커피가 뭐 얼마나 맛있겠어? 그냥 뭐 그저그렇게 했는데 어? 원두는 스타벅스 쓰네? 스타벅스보다 더 맛이 좋네? 유시시와 스타벅스를 쓰는 나우 커피 드셔보시고 놀래서 또 다음에 또 오게 됩니다. 제 구매율이 높기 때문에 제 방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오다 보면 어? 주인 눈치도 볼 필요도 없고 에어컨은 틀어져 있고 그리고 음악은 나오고 그래서 한 번씩 밥 먹고 혹은 술 한잔 하고 이제 습관이 됩니다.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저기 카페거리 다리를 건너 밥집에서 밥을 먹고 카페거리를 지나서 집에 들어오기 전에 여기서 조용한 음악 들으면서 자 한잔 하고 가기도 좋고요. 그리고 밑에 카페거리 카페 커피숍 되게 비싸죠? 저기 가면 4, 5,000원 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1,400원 1,900원에 고급 스타벅스 원두를 쓰는 아메리카노를 마실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나우 커피 같은 경우에는요. 제일 중요한 건 입지인데요. 입지를 이제 김해하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굳이 먼저 가게를 구하고 전화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남이나 김해는 제가 다 잡아 드리거든요. 그런데 불안해서 잡아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커피숍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입지가 제일 중요해요.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매출이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대형 아파트는 껴야 됩니다.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는 껴야 됩니다. 최소 1000세대 최소 700세대 이상은 껴야지 고정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구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항상 아파트를 끼고 있어야 되구요. 현재 나우 커피에서 매상이 좋은 매출이 좋은 상위 점포들은 대부분 근처에 대단지 아파트를 끼고 있습니다. 나우 커피는 상업지가 아니라구요. 상업지는 보세요. 상업지는 잘 모르시는 게 뭐냐면 상업지나 중심가는 매출은 클지 몰라도 수익 면에서는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은 유동이 많고 매출은 많더라도 수익이 작은 이유가 월세세죠. 권리금 주고 들어가죠. 보증금 세죠. 투자 비용이 크다 보니까 아무리 많이 팔아도 수익이 작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근처에 상가는 아무래도 상업지나 중심가 보다는 월세가 싸죠. 그러면 지금 비용이 작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잔수를 팔아도 수익은 아파트 근처 매장이 월등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입지 분석 할 때도 다들 잘 하시겠지만 먼저 상의를 하시구요. 가게를 구하는 게 낫구요. 제일 중요한 거는 계약하시면 가게는 구해드려요. 굳이 가게라는 게 지금 오늘 내가 가게를 봤어. 근데 당장 계약을 안 하면요. 좋은 가게들은 빨리 나갑니다. 중고차 시장하고 똑같습니다. 좋은 차가 중고차 시장에 나오면 연식도 얼마 안되고 키로수도 얼마 안되고 상태가 굉장히 좋은 무사고 차량은 굉장히 빨리 나갑니다. 항상 남아있는 거는 사고 차량이라든지 연식 오래되고 안 좋은 차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먼저 가게를 구하는 게 순서가 아니구요. 먼저 나우커피를 하겠다 안하겠다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게는 같이 구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제가 워낙 많이 날려봐서 가게는 지금 구독자 분들 보다는 제가 더 잘 고르겠죠. 제가 날린 돈만 수억입니다. 수억. 그래서 가게는 잘 구하구요. 그리고 제가 뭐 구한 가게들 지금 매상이 나쁜데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제가 5월 초부터 영업을 했기 때문에 아직 오픈한 데가 많이 없죠. 근데 김해 3개점 전국 1등 하고 있죠. 지금 3개점은 가게도 잘 구하고 매상도 잘 나올 거라는 그림만 그려드렸고 나머지 판단은 점주님이 하셨죠. 근데 결과가 잘 나와서 만족하고 계시구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입지가 중요한데 지금 이미 김해하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동산에 다 뿌려놔서 어떤 물건이 나오면 연락해 달라고 다 얘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해든 부산이든 코로나가 왔지만 가게가 또 그렇다고 많이 나온 건 아닙니다. 왜냐면 코로나는 왔지만 부산이나 김해 인구가 빠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매출이 떨어진 거지. 그래서 대부분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서울 경기처럼 이렇게 임대료가 세서 못 버텨서 나오진 않습니다. 임대료가 저기 서울 경기에 비하면 부담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버티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게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구요. 자영업이나 입지를 규정할 수 없는 게 대단지를 껴야 되지만 또 대단지를 안 낀 아산공곡점은 또 매상이 또 괜찮구요. 이게 정답은 없습니다. 아산공곡점이 들어간 그 한올골 사거리 그 자리 지금 10년 동안 어느 가게가 들어가서도 장사 안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산공곡점은 그 기세를 눌러버렸죠. 잔수도 잘 나오구요. 그 동네를 살렸습니다. 상권을 다 죽어있던 상권을 아예 살려버렸습니다.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죠. 나우커피는 지금 무인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신기해서 오구요. 그 다음에는 커피 맛, 분위기, 감성으로 온다는 거 이거 유념해 주시구요. 가게 먼저 구하고 전화 주시지 마시구요. 지금 구하시는데 대부분 8에서 9는 별로 들어가서 장사 잘 될 때 아닙니다. 그러니까 먼저 전화 주시구요. 충분한 상담 하시고 그 다음에 가게를 구하는 것도 늦지 않다는 거 명심해 주시구요. 저는 SK매직 지점장 이동훈이구요. 여기는 나우커피 유라 2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